털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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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 많겠지 아시아니까 충분히 많이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보면 참 국민은 안 내리는데 그짓 흠 아 샷도 안 내리는데 안보이는건가 한국인들이 빠져서 그러나? 아니 4명 보이네요 그래? 4명 팀이야 뭐 4명은.. 밑에 빈민천은 뭐 이렇게 많아 또? 아.. 힘든데 왔네 하나 둘 셋! 3팀? 1명을 더 봤는데 2명이라고 봐야겠지 나 동사무소 텀 아시아 서버 조금 있네 여기 거기? 거기 와요? 지나가는데? 섰다 아닌데? 3층집 섰어 섰어 3층집 앞에 지나가는거 잡아야겠다 지나가는거 잡아 대박 내렸어요 2명이에요 컷 하나밖에 안.. 둘이였는데? 하나.. 하나.. 기절이던데? 아.. 차에 뛰어내려갖고 기절했구나 하나.. 추락기절 떴던데 그래? Protestant 3동 끝인 것 같애 2.. 3..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집안일 한참 하고 와서 그런가? 발소리. 내 집. 2층 계단 올라간다. 2층 계단 올라간다. 2층 계단 올라간다. 2층 계단 올라간다. 어 됐어? 먹을거는 없네요 먹을거 없으면 말고 왜 왔지? 입에라도 들여요? 입에? 내다 하나 있긴 한데 탓소리 밖에 다시야 지나간다 아 내가 총알이 없어서 내가 안 쏜다 우리 가야되네 저기로 차고 봤어요? 2,3 터놨어 어 없어 2,3 털렸어 2,2 랩 가방 아 왜 계단 올라갈 때 화면이 끙기는 느낌이지 2,3 입에 가지고 있어? 네 입도 여기 입도 있어요 응 입에 좀 주소 어 여기 엠포 있다 아니 엠포 나도 있어 있어요? 어 부속품이 없어서 그래 어 파란집에 개머리판 버리고 왔는데 개머리판이 있어 있어요 아 엠포스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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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이탐 더 펄린 것 같애 가시죠, 우리도 여기서 펄렸네 입에 좀 주소 오 짧았어요 뒤쪽 시골쪽 사운드 시골 사운드나 화면도 못하고 하네 사소리 저기 온다 오케이 와 이 새끼들 죽으려고 저기 있던 거네 아 아깝다 마지막 한 대를 못 때렸어 하하하 하하하 야 얌전이 첫 지나가지에서 지금 나를 때려갖고 나 디디박을라길던데 어 여기 대탄 있고 어 스커트 나 스커트 대탄 있네 네 대탄 두개 있어요 네 내 머리판 뭐 있고 오 어 5탄 다 가져갔어요 5탄 필요해? 잠깐 하나 더 하나 더 저기 온다 어 이게 맞아? 어이 없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두 새끼들 위쪽으로 온다 하나 더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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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탄 하나도 없어 나 주겠어, 나 주겠어 이거 죽으면 별 수 없고 별 수 없어 이 새끼들 미쳐갖고 아씨 오탄 없어 쑥 빼기, 여기 오탄있다 모아라 거기 소리가 계속 나는데 다른 데일거야 다행인데 라인에 딱 걸쳐있었다 어 여기 몇개 있어요? 454 454 그대로 가야 뭐 좋아? 그냥 괜찮아 거기서 자꾸 벅이 있는게 되게 우웅 소리가 들리네 앞에, 전방에 대기, 대기 둘, 둘, 둘이에요 대기 나 잠깐 붕 대신 먹고 붕 내린다 쟤네 어차피 우리 못봤어 네 앞에 하나 더 있어요 세명? 오른쪽에 하나 세명? 왜 세명이야 아니야 지금 내가 하나가 더 본거 같애 지금 나무쪽에 하나 저기 돌안에 하나 돌? 우측? 왼쪽, 왼쪽 돌 왼쪽? 어 그리고 왼쪽 N60방향의 나무에 하나 아 너 어떻게 숨어봐 나무에 있는거 먼저 조지게 형이 오른쪽거를 조져야 내가 돌 나무거를 조질게 오케이 쏜다 네 네 기절 보이냐? 아니요 형 나무걸 아니라 돌거를 조졌네 에이 나무를 조졌네 돌이 아니라 어 나무 조졌는데 나 응 형 돌 조졌네 둘 다 컷 둘 다 컷이라고? 응 앞에 하나 더 있어 앞에 하나 더 있어 앞에 하나 더 있어 내가 아까 세명 본게 맞어 앞에 안보여라 105방향 나무 105방향 나무 왔어요 네 사망 그 오른쪽거는 파밍했어요? 아니 안했어 나 걔 어딘지 몰라 형 내가 4배 하나 드릴게 오케이 떨궜어요 4배 응 먹었어? 애들이 5탄이 없어 둘 다 나 나무 있는거 파밍했니? 네 지금 찾고 있어 여긴가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있어 그쪽은 먹을거 없어요? 야 5mm 어디있구만 있어요? 어 158이나 파밍 안했네 그러면 형 여기 카구팔 카구팔 여기 여기 너 얼마나 필요해 5mm 내가 싹 긁어올게요 어 긁어왔어 내가 어허 나 지금 150발 현장까지 190발 190발 있다고? 네 가져가 네 연막을 하나 버리고 그래도 조금 진통지 하나 먹지 애쌀 소염기도 있어요 시체에 어 먹었어 있어 잠깐 뭘 버려야 되나 우리 가실 시간입니다 자기장 왔어요 응? 자기장 출발 가 가 아까 재잡으려고 애들이 되게 신중하게 갔나보다 음 조용히 갔나보다 바라보고 도핑했어요? 음 하나 더 해야 돼 앞에 우아지 있다 아 안해도 되나? 갖고 왔나봐 가게가 아니야 여기 전대 언덕에 여기요? 요자리가? 어 이 자리랑 바로 밑에랑 두개 전자리이기는 해 편한테리 어디잘다 편한테리 편한테리 가 빨리 가 를 여기 가자 전초보기 동네보다 편하네 확실히 편한데 서버상태도 괜찮은 것 같아 서버상태도 괜찮은 것 같아 중국애들은 왜 여기서나 한국도 없고 택배행기야 그런가 458 N방향 부스터 쓴거 하지? 네? 부스터 쓴거 하지!! 어떤거요? 부스터 부스터 아니야 안썼어요 지금 쓴거예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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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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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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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겼다 둘 다? 둘 다 컷 형이 8배 있어요 시체에 5탄 나이스 먹을 거 겁나 많네 땡큐 어 산뚝 먹을 거 없는데? 나 내 기준에 많은 먹을 거 없는데? 먹을 거 없는데? 이거 버리고 뭐 없나? SMG 이 제품 다 받으러 술탄을 좀 챙겨야 되나? 나 지금 술탄이 2개 삼렙가방이 없어 애들이 난 산가방임 한 건 하셨어 습 아 뭐야 그 지으슨 습 후세 후세 후속 아니냐? 뒤잡힐 뻔 했네 바로 들어갔으면 형 285 방향에 언덕으로 올라와요 두명 저 끝에 형 카고팔 여기서 쏴요 쟤네 지금 다른데 본다 내 자리 봐봐 내 자리와서 285? 딱 봐요 저 나무 보여요? 어 안 보이는데? 카고팔라 저봐요 잠깐 싫어 내가 찾겠어 저 285 내려갔어 언덕으로 지금 방금 우리 언덕으로 내려갔다고? 저 끝에 지금 도로로 온다 아 아 니가 쏴서 움직였어 기절 킬 그 나무 뒤에 하나 더 있어요 어 킬 누워있으면 누워있다고 둘 다 죽였어요? 어 컷이야 어 아 카고팔을 내가 먹었어야 됐어 아 킬 킬 야 저기 285에 어떻게 WG 아니 아까는 285였어요 내려갔다가 지금 돌은거야 285 W 사이구마 지금 뭐야 저 앞에 돌있죠 응 돌 건너편 나무 있었어 285에 오 난 5탄 좀 먹어야지 진통제도 있네 무거워서 못 들었어 아 저놈들한테 왠지 쏭기가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렇지 않냐 못 먹으면 그래 못 먹으면 있을 것 같아 뚝뚝배기 쌈뚝이 너놈 아 몰라 터진 것 같아 내가 터진 것 같아 터진거일거에요 나도 몇대 맞췄으니까 야 우리 아시아 레이팅도 낮으니까 낮은 애들 잡힌거 아닌가 그럴거야 아마 내가 보기엔 지금 그런거 같은데 지금 방금 쏘면서 느낀거야 지금 존나 못쏘네 어딘지를 못찾네 어딘지를 못찾네 우리가 가야되네 앞으로 가야되는데 흐흐흐 그만 잠깐만 어떻게 갈래 저 앞에 차고집을 갈래요 아니면 밑에 차고집을 갈래요 아 그거 니가 정해 밑에 차고집을 가요 여기가 좀 더 방어하기 쉬울걸 저기보다 오케이 고고고고 고고고 형 그거 타고 가요 난 이 안에 있는 거 저거 지금도 없네 파란펜으로 가면 돼 파란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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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tests 마치 빨리 얘 물이 물이 어딜 으악 밖에 피 좀 으악 컷 컷 3초 세고 아니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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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3가 봐 네 난 좀 가 봐 으악 밖에 3초 세고 있어요 카페 밖에 있는데 조심 먹고 왔어요 3초? 응 먹었어 언덕에서 겁나 쏜다 우리 이거 조심해야겠다 언덕 제가 해먹겠는데 펑커 쪽에서도 카욱크팔 소리 엄청나는데? 펑커 쪽에서도 카욱크팔 소리 엄청나는데? 60빵이요 사운드 사운드 제발 부동산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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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아까 거길 갔어야 됐어 가자 이거 라인 탈래요? 어떻게 갈래? 네 나노 타요 나노 타요 도착 누가 도착한다고 하겠어요 도착 네 차고 지고부터요 그냥 응 응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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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왜 없지? 옆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산, 우리 있던 집 뒷산에서도 엄청 크게 커브 파란 일단은 뭐하니? 루키 왜? 네오예요 함부로 못 맞춰 루키는 저렇게 하네요 와서 형, 아 잠깐 300방향 언덕 2 뛰어요 확인 어어 안 보이네 1대 2대 멀다 멀어 냥냥거리는거는 네오밖에 안해요 수다쟁이 와서 만져달라고 올라가도 되냐고 옆으로 툭툭 찔러 수다쟁이 아, 쟤네 보이기만 하면 딱인데 자기장 바뀐대 지금 오케이 195, 195, 195 어, 확인 형 뒤에도 있어요 1대 컷 형 뚝배기 조심 어디 내지 어디 아까 우리가 쏘던 애들 330방이야 330 나무 뒤로 가고 엎드려서 안 보여요 우리 이동해야 돼 네 자기장 앞이니까 뭐 50미터라서 그냥 가도 돼요 오케이 뛴다 컷 2절이에요 친구 아직 더 있어요 저쪽 나무 안 돼 어디있냐 도핑 저기 길 뛰어간다 갔 도핑 도핑 300방향 팔각장 위에 한 명 안에 들어와서 도핑 30초 우리 집 옆집 나 하러 봤어 나 하러 봤어 아 아 아 이 새끼 이 새끼 빨리 가야 되겠다 빨리 가야 되겠다 나 피 채우고 아 쳐다보고 앉았네 4시차이다 아 카구팔 챙겨올걸 앞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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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너 본거 같은데 못봤나 못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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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어졌다 왼쪽에 천천히 둘 둘 둘 둘 둘 둘 하나 어디 있어요? 하나 어디 있어요? 위쪽에 살짝 위에 아 치 아 뱉